누가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황금어장을 체험합시다 인사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더 축복하실까요? 모든 병이 나왔습니다 축복하십니다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축복하세요 자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황금어장 체험 좀 이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뭔 소리인가 짚고 싶고 무슨 낚시터도 아니고 좀 이상할 거예요 우리 고기 잡을 때 쓰는 표현이죠 저 같은 경우에 낚시를 되게 못하고 또 되게 싫어해요 상처도 있어요 낚시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낚시를 되게 매니아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릴 때부터 끌려다닌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에서 목사님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같이 배 타고 낚시하러 나갈 타이밍이 좀 기회가 생깁니다 그냥 물가에 가서 가만히 밤새도록 낚시대 쳐다보는 것도 재미없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 저 배 타고 나가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배에 있는 건 더 괴로워요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잘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요 그 배를 몰고 낚시꾼들을 바다로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계로 고기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요 고기 떼들이 모여 있는 데다가 배를 딱 대주세요 저같이 낚시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고기들이 바글바글 있기 때문에 낚시대를 던지면 그냥 잡혀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심해서 올렸는데 그냥 두세 마리씩 올라와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물고기가 입으로 낚시 바다를 문 게 아니고 옆구리에 걸려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어요 한국말에는 물고기 반 물 반 이런 말도 쓰죠 그것을 우리 메시지에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기도의 황금어장 기도만 하면 응답이 막 쏟아져요 물고기가 정식으로 문 것도 아닌데 실수로 옆구리에 걸려서 올라온다니까 기도의 황금어장을 발견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그냥 막 걸려 올라옵니다 전도의 황금어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준비하시고 복음받을 것을 자를 준비하신 곳 축복의 황금어장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계신 분들 오늘 답을 얻으시길 바라고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어제까지요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제가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그 지역 플로리다 지역에 남미 계열의 목사님들 모여서 합숙 훈련을 하는데 제가 메시지를 좀 하고 왔어요 좀 이상한 합숙 훈련이었어요 미국 땅에서 하는데 찬양은 에스파니얼 메시지는 코리안 그런데 굉장히 큰 응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의 사진 저랑 같이 찍으신 분이요 그 대표하는 목사님 한 분이에요 까르도나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인데요 출신이 과테말라 출신이시고요 마이애미에서 목회하시는데 교인이 한 300명도 되는데 그 교회는 과테말라 출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남미 13개 나라의 사람이 다 모여있어요 그리고 이 분은 그 섬기는 교단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으신 어른으로 속하는 지도자 자리에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전도운동 메시지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십니까? 오늘 오후에 브라질하고 스페인하고 축구샵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이시드로 전도사가 새벽에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3PM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월드컵 할 때마다 봤어요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 중에 골로 콕 기도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는 박 한 사람, 박 씨 그 사람뿐이 아니라 골로 콕 기도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오버해서 나랑 박만 얘기했는데 유럽의 축구 선수들 가운데는 골로 콕 이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 봤는데요 브라질 선수들이 월드컵 우승하고 22명이 다 손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이거 한 게 아니고 손잡고 기도하더라고요 22명 전부 다 요즘에 난민 개척 개신교가 굉장히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상호하고요 수백 년 카톨릭의 역사 속에서 뭔가 답을 먹었고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답을 가지고 개신교 쪽으로 많이 넘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호하고 뭔가 감정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뿌리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다른 메시지 안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의 메시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는가 예수 믿은 자가 받은 축복 이름하여 하나씩 해주고 조립해서 구원의 길 딱 보여줬죠 이 목사님 한 분께서 문을 여셔서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셨는데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봤다면서 당신네들은 핑계대지 말고 노벤버에 꼭 우리 브라질에 와야 된다면서 우리가 딜레이 시켜가지고 미뤄가지고 내년에 월드컵 할 때 가겠다 저는 축구보러 가는 게 아니고 선교하러 가는 거죠 이 문답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 중에도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 찾았는데 한 나라가 살아나요 한 사람 찾아냈는데 한 가문이 살아나요 사업의 현장에도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무조건 잘된다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된 곳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볼 때는요 아시아와 마게도냐 두 개밖에 안 보였습니다 제가 요즘에 복음을 누리면서 이렇게 본문을 좀 묵상해 보니까요 안 보이던 단어들이 보여요 지역 이름이 동네 이름이 7개가 나와요 가지 않은 마게도냐까지 환상몬대까지 해서 7개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마귀가 막은 게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르기야 갈라디야는 그냥 아무 사건도 없이 그냥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무시야 비두니야에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마귀가 막은 게 아니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마게도냐를 본 것이죠 다음 주 본문부터는 그 마게도냐에서 펼쳐지는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일곱 지역을 다 다니다가 아무 일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다 문을 막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황금화장 마게도냐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려면 문 열고 나가야 됩니다 벽에다 대고 머리 박으면 안되죠 문 열고 나가면 너무 편해요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면 너무 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쉬운 것이다 막 40일을 굶고 날짜가 헷갈려서 오늘이 39번째 날인가 41번째 날인가 헷갈리고 이게 아니고요 전도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뭔가 찾아 냈습니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만 잠깐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나는 가서 이상한 말만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들고 은혜를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너무나 편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보고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황금은약 분명히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응답받는 것이죠 자 이 황금어장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팀이 갑니다 문이 막힙니다 때로는 핍박도 당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냐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데 목사니까요 교회의 일을 진행하는데 예기치 않은 일도 생기고 막히는 일도 생기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냥 뻥뻥 뚫리면 좋겠는데 뭔가 막히는 일도 생기고 꼬이는 일도 생기고 실수하는 일도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같이 아멘 한번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이 막혔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자녀, 불신자는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이 막힌 게 무슨 더 큰 계획이 있습니까 망하는 거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잘되는 것도 잘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구원의 축복 속에 있어야 이러한 황금어장을 찾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걸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오늘 나의 말이 달라질 건데요 오늘 나의 행동이 달라질 건데요 오늘 나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이시죠 카르도나 목사님의 딸이 카리나라는 분이에요 카리나 따님도 목사님이에요 사위도 목사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집안에 시집가거나 평진도가 장가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온 가족이 모였는데 다 목사님이고 나만 평진도다 다 같이 식사하다가 물 떨어졌다 누가 가져와야 돼요 농담이고요 이 분이 뭔가 결단하고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스페니시로 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 사전을 막 찾아보니까 담낭, 담성 뭐 그런 게 좀 아픈 것 같아요 아버지 목사님이 딸 목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 강사 목사들한테 기도 좀 부탁하더라고요 우리 웬만해선 잘 안하는 안수 기도를 했어요 과태말라는 사람 머리 위에 손 얹고 한국말로 통성 기도를 해버렸어요 중간에 병원에 안 실려가고요 끝까지 훈련 다 받고 나왔습니다 우리 메시지 하는데요 제가 제 인생 스토리를 좀 간증하면서 우리 집이 병원하고 계속 친했던 가족 전체가 병원에 이원하고 계속 질병이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스토리를 얘기를 했어요 따님이 아픈데 아버지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아프다면서 우리 아들도 지금 병원에 있다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온 가족이 다 아파요 아프면서 아 이분에게 십자가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라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됐어요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요 그 마귀의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고 구원받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가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미 계열의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제 순서 중에 하나가 신앙의 발판 열 가지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보여가지고 제가 세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다 우리의 교리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한다 그 말 하면서 제가 조마조마했거든요 요즘에 그런 교회, 그런 교단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 하면 목사님들이 뛰쳐나갈까봐 제가 떨면서 했어요 만남의 축복이죠 목사님들이 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전도자를 만났다면서 이 신앙의 색깔이 통하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만이 답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게 맞다면 오직 전도 이 구원의 길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좀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되어집니다 잘 믿어야죠 저도 잘 믿고 싶어요 잘 믿으세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실제 내 삶의 답이 되는 것은요 길이 되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믿을 때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100% 믿는다 그 사람 입에서는 원망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인도를 100% 믿는다 200% 믿는다 그 사람은 시험들 일이 없어집니다 영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귀 자녀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길 바라고요 너무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이 지나치게 수동적이 될 수도 있어요 절대적인 이유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죠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정말 누린다 그 사람 가는 모든 흔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요 세계보금아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데요 자 이 구중에 대표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기도응답의 축복이에요 기도응답의 축복 성령인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이라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 이걸 정말로 안다면 일단 이 자리에 기도 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정말로 응답된다 이거를 내가 정말로 안다면 삶의 많은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 때보다 지금 약간 피곤해요 어제 제가 플로리다에서 돌아왔는데 원래 예정된 시간은요 저녁 8시에 LA에 도착하는 거였어요 중간에 라스베가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였는데 첫 비행기가 딜레이가 돼가지고요 두 번째 갈아타는 비행기를 놓쳐버렸어 라스베가스에서 밤 9시에 불이 나게 뛰어서 제 티켓팅을 하려고 딱 다시 갔죠 내일 가래는 거야 항공사에서 죄송하다고 재워주겠대 내일 가래 아시죠 여러분 라스베가스는요 공항에도 카지노가 있습니다 옆에서 뾰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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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하면서 내일 가래 어 또 갑자기 사도행전 16장 6절이 생각나 성령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거기서 제가 아 이게 하나님이 인도군하고 주저앉아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아침 새벽 비행기가 몇 시냐고 물어보니까 새벽은 없고 제일 빠른 게 LA에 8시 40분에 도착한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너무 위기의 순간에 우리 신자의 축복 중에 너무 위기의 순간이라서 자세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4번 5번 4번 5번 계속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번 2번 3번 번을 매기면요 4번이 흑암결박 5번이 하늘군대 동원이에요 거기서 4번 5번 계속 불렀어요 4번 5번 4번 5번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그 기도 괜히 했어 안 올걸 어쨌든 저는 여러분 보고 싶어서 4번 5번 계속 기도했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인데 에드주나 피닉스로 가서 갈아타서 LA로 가는 게 하나 있대 LA에 12시에 도착한대요 밤 12시에 저번에 못 들었고 타겠냐 타겠다고 그랬죠 15분 남았으니까 뛰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한번 뛰었습니다 캐리어 들고 뛰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 믿는다 이러면 믿음은 좋지만요 사람이 너무 수동적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 가지고요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완전한 믿음 속에서 이제 기도 응답을 축복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즉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게 절대 나수예요 그리고 천천히 나중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죠 우리 세 살 단 아들이 날카로운 연필 들고 다니면 저는 당장 뺐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나중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써야죠 아직 내가 받을 시간표가 안 됐는데 그런 걸 달라고 한다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주시겠죠 무응답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다른 것을 주십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을 주십니다 성경 구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주셔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기도한 것만 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어제가 저희 딸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없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없었잖아요 떠나기 전에 딸 생일 선물 사놓고 갔어 자기가 뭐 사달라고 했냐 아니요 내가 사주고 싶은 거 사줬어요 봤더니 놀라더라고요 남의 딸 얘기를 하고 뭐하나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아빠가 응답을 주려고 하니까 누가 막았어요 제가 그 방해와 어둠을 결박하고 제가 제 딸에게 선물을 사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딱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결국엔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이 잘 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그거를 발판 삼아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보면 이제 기도의 황금 은향을 찾게 됩니다 이것저것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에 탁 문이 열리는 기도의 황금 오장을 찾게 돼요 인생의 황금 오장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는요 가장 어려울 때에요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것을 내가 못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되니까요 오히려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가장 응답, 축복을 받을 때가 언제였어요? 그 인생의 최고로 고난이었을 때 모세가 최고 축복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광야에서 외롭게 혼자서 양치고 있을 때 다윗 인생의 최고의 시간표는 언제였습니까? 불신자에게는 고난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요 정말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움이죠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신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제 기억 속에 최고의 시간표는 그렇게 기억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지금 이 자리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시간 없으니까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유리창에 원래 있는 거라니까 다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급하게 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리보다 더 축복의 시간표 예전에 있던 일본 문화에 간 자리 여자분들은 몰라요 거기에 남자 화장실이요 남자 소변기 말고 좌변기 있는 그 자리가 딱 한 게 있는데 앞에 문이 없어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이름하여 원네스 화장실 감출 수가 없어 그 자리를 제가 이름 붙였어요 치유의 자리 감출 수가 없어 그 당시 거기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모든 남자분들은요 목사 똥 싸는 거 다 봤어 최고의 시간표 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게 정말 맞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고난이 있는 걸 모르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내 인생의 최고 황금어자 내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 마이애미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비행기 시간이 다섯 시간이에요 토요일 저녁이면 일주일 날 설교도 해야 되니까 목사가 다섯 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메시지 일주일 내내 하다가 또 거기서 일주일 내내 남미 음식만 먹다가 비행기를 탁니까 몸이 부우우우 퍼지더라고요 한인타원에서 뭐 먹을까 각인돼서 그 생각만 계속하고 뭐 그냥 자다가 깨다가 쓸데없는 짓 하다가 계속 그랬어요 계속 생각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고 일했어요 그러다가 비행기를 딱 놓치게 되고요 한판 캐리어 가방 들고 뛰고 비행기 문 닫히기 전에 벨트도 못 꼈어 검색대 지나거나 벨트 들고 뛰어가지고 딱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였죠 이왕 늦게 가는 거 바로 다이렉트로 오게 하시지 애리조나 피닉스까지 갔다가 LA로 왔대니까요 두 시간 동안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요 이상합니다 사람은 좀 뭔가 어려움이 와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그 시간표를 넘어갑시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최고의 시간표 전도의 황금화장 하나님의 제자가 준비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전도로만 보지 마시고 내 인생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문이 막혔습니까? 뭔가 하다가 문이 막혔습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황금화장을 찾아라 인간 중심으로 말을 한다면 어쨌든 기도하는 삶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도의 황금화장 집에서 잠자는 사람이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전도 현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삶 속에서 누리든지 전도하는 분들이 누릴 수 있겠죠 많이 두드리는 사람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뿌려 나갈 새 씨를 뿌려야 옥토밭을 찾을 수 있어요 많이 해야된다 이것은요 많이 해야된다 이것은 인간 중심의 말이고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온 LA에서 온 미국에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로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되기를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본다면 축복의 황금화장 전도의 황금화장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과 천명이 통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관광하러 다니는 사람에게는 마게도냐를 안 보여주십니다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 천명을 붙잡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보금화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 이것이 여러분이 축복받을 이유입니다 자 황금화장을 누려야겠죠 결국에는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가 오든지 그게 다 응답이거든요 하나님 막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모든 게 다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이 막힐 때는 원망합니다 시험듭니다 무응답인 것처럼 보일 때는 조급합니다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도 불안해하니까 때로는 부신자가 위로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시잖아 불신자가 위로해줘요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죠 모든 게 응답인데요 이것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100%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으신다 반복되는 어려움이 계속 생기십니까? 어쩌다가 한번 고난이 와야지 혹시 반복되는 고난이 계속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그래야죠? 하는 일마다 다 망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 안 돼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안 될까?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마귀 자녀는 아니에요 대명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을 막으신다 그 사람은요 굉장히 버릴 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상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동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근원적으로 뭔가를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혹시 무응답의 시간표이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뭐 하나님 때가 있겠죠 그 무응답의 시간표에 일단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급하고 불안하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자 문이 열렸다 도전해야겠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그때로 과감하게 도전해야겠죠 나바오 인디언 부족 지역에 우리 성교를 하고 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주말에 보고를 들었어요 교회 새로 시작하신 벤슨 목사님이요 이번 주간에 아예 교회 이름을 크라이스트 커버넌 철치로 이름을 바꾸셨대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다 하라 제자 훈련 다 하고 어린이 랩농 사역 다 하고 다 해라 난 당신들 색깔이 너무 좋다 결단하시고 교회 이름까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면 힘있는 도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응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응답이 막혔다? 더 큰 문이 있어요 무응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성령 충만 속으로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령 충만 최선을 다하는 오늘 현재 형편에 맞는 최적의 응답 전문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보금하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하면서